원숭이 대 풍선의 웅장의 한대 모험입니다. 과연? 풍선이 타운을 장악했어요. 타운 대찾기 풍선이 통과하는 걸 막으세요. 다트 원숭이를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다트 원숭이를 한 마리 더 배치한 다음 다음 스테이지를 클릭하세요. 모벨 모벨 플레이를 클릭하여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관통이 되네 원숭이들이 경험체를 얻습니다 자 임금의 제약에 충분한 경험체가 쌓였네요 3가지 경로에서 5개의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장거리 다트 배치된 원숭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라 터치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리가 별로 안 늘어났네요 퀸시는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원숭이 영웅입니다 와 원숭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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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주변 풍선에 다트 1개를 던집니다 아 이거구나 정확한 사격은 데밋인가 1개 더 터뜨립니다 정밀한 사격 해제할 원숭이를 선택하세요 범위 피해를 입히는 폭탄입니다 탈방향으로 발사합니다 얼리입니다 얼리? 얼리 액수습? 화가 난다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업그레이드는 두 종류씩만 할 수 있나보네 멀티 멀티 풍탈이 발동 능력이 있습니다 쿨다운이 있어요 원숭이 1차발이 글루사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와 100달러 홈에 어서오세요 멍키머니 와 1일보상도 준다 힘 원숭이 비행중대입니다 바나나를 비싸요 멍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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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키 predic awesome 어서오세요 매우 빠를 사격 3중공격 3중공격 최신 게임 없었어요 3중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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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중공격 4중공격 5중공격 5중공격 범위 피해를 주는 폭탄 슈터 재생 풍선입니다 2초마다 터진 겹을 재생합니다 모든 겹에 스며듭니다 공격당 2개 묻힐 수 있습니다 길게 됩니다 분홍풍선이 2개 들어있고 폭발의 매력입니다 퀘스트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얼숭이 얼숭이 군대에서 캐모 풍선 퀘스트 께 퀘스트 께 공격당 2개 공격당 2개 석공 3겹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흠 분홍풍선이 두개 들어있습니다 와 풍타디 없어져 풍타디 보라색 풍선 딱 생겨봐 즉역원숭이 박격포원숭이 멍키잠슨 박격포 즉역 두겹 터뜨립니다 사거리가 짧은데 사거리 무제 아니에요 사거리는 큰 폭탄을 발사합니다 음 납풍선 뭐여 안 돼 나비인데 왜 풍선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관통력이 높은 다트를 여럿씩 발사합니다 에이스 원숭이라니 좀 불안한데 아 미친 괴보 풍선 저는 처음 해보는 데님들 많이 해보셨군요 오르류류르 집중 들어간 마피아 해적원숭이 무거운 쌍둥이 다 대충을 쏩니다 캐모 풍선을 대비해야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쏟아줍니다 물을 쏟아줍니다 동숭 세라믹 풍선 여러차례 명중시켜야 터집니다 풍선이 세라믹이라니 두개의 재생무지개 풍선이 있습니다 뭐라고 다 못읽었는데 아 설마 악격포 살짝씩 빗나다려 뚫린다 모바풍선이 등장합니다 모바풍선이 등장합니다 모바풍선이 궁극점 그 다음에 200달러라고? 아뇨 패배 보통으로 해야겠다잉 지식구매가 있다고요? 잠시만요 oop we 30렘 Tribe 이후 중간 라이드로ênio 아니 그루터기 못 밀어요 그루터기 위에서 그루터기 위에서 자, 틀벌스 톡톡톡톡톡 레벨업? 아까 스킬 안 썼네 모아볼 때 초콜렛 석궁 석궁 600달러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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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배치해야 합니다 물에 배치해야 합니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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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원숭이 더 빠른 발성 심지어 더 빠른 발성 해적원숭이 해적원숭을 Oh yeah! Oh yeah! 석궁 명중당 세겹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Ét 그뒨돌린 닛 그니까 어디서 등장하는 애지 아 이 게임 말고요 원본 원본이 궁금한 두 개의 재생 무지개 풍선이 있습니다 모합이다 모합이다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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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병 메타 마법사 원숭이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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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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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헬기는 그러면 안대다 써도 되겠네 린자 우완송이 린자 우완송이 린자 우완송이 린자 우완송이 린자 우완송이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추적이요? 아 이거하면 자동으로 따라가는구나 구독자 케모 추적인데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인다 다 캐모라서 흠마법 윗줄? 엄폐 넘어갈수있네요 연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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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게요 나왓 뭐 다음 뭐 다음 io 경고는 주변의 트랙을 산성 물질로 적칠 수 있습니다. 석궁의 대가 그럼 케모납 풍선은 어때요 케모납은 누가 더 들을 수 있지 그 풍선 모르면 죽어야지 저격수 7겹을 터뜨립니다. 저격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비켜봐 안 보이잖아. BFB 인커밍 BFB 인커밍 쓰다 부대가 다 잡아 먹네. 아프리 플레이가 무료 플레이로 번역됐어? 무료 플레이 아까 어려움 갖다가 뒤졌어요. 비켜봐 안 보이입니다.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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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린다 다트색 루키야 캣 타격 원순위 다트색 루키야 캣 다트색 루키야 캣 다트색 루키야 캣 또한다 다트색 루키야 캣 파트 W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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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wow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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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야 다트 원숭이였어 5티어 원숭이 만들기 감사합니다 5티어? 그 맨 끝에 게 5티어인가 다트 원숭이 5티어 될 것 같은데 썩궁의 대가 근데 27,000원 필요한데 27,000원 모으다가 게임으로 낼 것 같은데 2개의 재생 무지개 풍선이 있습니다 폰게임도 될까요? 그 왼 돌린 허접색 출발도 안했네 쓰레기 3놔 도 아니고 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압이 등장합니다. 겟발로. 젠장. 열한개나 날아간 듯. 아이고, 생명이 거의... 거의 쓸모가 없네. 금앤돌린. 저 이스라바라산 생명력. 하하! 새생무지개와 캐모 무지개가 나옵니다 얘는 캐모 못오네 슬퍼없는놈 야쓰 돈 안써도 레벨업해요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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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쓰 사거리와 발소속도와 이동속도가 더 높습니다 모합에 더 강한 피해를 줍니다 모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모합에 더 강한 피해를 줍니다 모합에 더 강한 피해를 줍니다 스트라이커 존스 포병대 사령관 정확한 시점 커다란 원숭이 도전거절 포병대 사령관 오예 오 인자 키워야지 지명타 거리가 너무 짧은데 해볼께요 지명타 ause 지명탑 어휴야 무섭다 모합격투자 가끔 게임을 멈추고 현생으로 들어가세요 아직 얘네들 레벨업이 안됐어 게임이 현생입니다 왜 안끝나? 아 안나올구나 와 털렸다 바나나 농장 뭐라고? 20달러 닌자 1번이 쎄다구요? 쎄다 쎄다 그것도 옛날 북트를 바이배̯ 화이하고 날아다 이 역시나 цо 무섭다 어서 엄지 다 이형 극 i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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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트 캐모납 캐반드 게임 쏘쎈다 장하다 썼구마 마지막 보통 난이도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BFB 모합격투자가 해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보자 다 가져와 63의 어떤 미친 개라고 밀래요 5를 플리어 하셨다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실거에요 아니 말을 잊고있는 소중에 넘어가냐 원숭이의 반경을 증가시킵니다 마름세를 높습니다 넘어가냐 27000은 안나오는데? 와 5티어 한게임에 하나만 된다고? 와 미션 성공 아이고 와 트리벨로 하나밖에 안된다고요? 그니까 석궁의 대가는 하나밖에 안된다는 얘긴가? 흠 한하나 농장 다 팔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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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영역에 줍니다. 원숭이들이 이 납풍선을 터뜨릴 수 있게 합니다. 펫특스의 안 う 펫특스의 안 어이 오우야 깻이 라운드 지나니까 엎프지나 풍선 타워 D 맨땅에 던졌어 맨땅에 던졌어 앗 원숭이 마을 포탑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와 뚝딱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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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꽤 많네. 뒤돌고 있는 애가 세라맥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벨업. 세라믹 풍선 75개가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달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 이럴. 그냥 라운드만 올라가면 되다. 불폭탄을 왜 뒤에 깔아야 돼? 지금. 지금. 그냥 깔아놓을 뻔. 영어치 울리게. 그냥 깔아놓을 뻔. 영어치 울리게. 으아. 으아. 케만네. 이럴. 좋아. 그게 다가. ذه일까지 경이 없어서.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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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가. 잘한다. 복잡할 짓. 일로 하셔야. 어디럴. 싣יך. 육아. 첫 번째. 136,000개 더 드려내요. 영웅색 2만개밖에 안했는데. 영웅색 2만개 더 드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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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날치에 두껍답니다. 영웅색 2만개 더 드려내요. 영웅색 2만개 더 드려내요. 영웅색 2만개 더 드려내요. 영웅색 2만개 더 드려내요. 아 왜 그따 던져임만 와 무료플레이 아 이거 추가 무료 무료플레이 자유플레이에서 레벨업 올릴 수 있.. 레벨업 할 수 있어요 경험치 효율이 좀 낮아요 세메 파는게 나아요 세메 파는게 나아요 오.. 뚫린다 공짜 원숭이 비쥬 패배 이벤트 미션 일단 성공 누를게요 5티어 원숭이를 빨리 만들어야겠구만 미션 성공 아이고 서로 사랑하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다음 맵을 해봅시다 캔디 포프